안녕하세요 나나키씨입니다. 오늘은 후원자 모험관님들과 히트투 경험을 나누는 토크연 컨텐츠 2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히트투 플레이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나누는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좀 기억에 남는 히트투 플레이 했을 때의 경험을 좀 여쭤봤습니다. 지금 달플린께서 진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제가 매일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매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도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미션으로 나왔지만은 저는 그냥 매일 시청자분들과 후원자분들과 얘기하면서 지금 히트투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달플린께서 무과금으로 고대 클래스를 뽑았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군기라서 아쉽지만 그래도 안 쓰고 팔로 키워던 걸 키우고 있었다고 하고요. 마루시님은 아니카. 10만 골드 뽑아서 아니카가 나왔대. 펫으로 고대패. 엄청나죠. 그리고 피오자님은 쿠폰으로 고대가 나왔대 저거를 잊지를 못해요. 작년 12월 23일 날 제가 원래 그날 이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사를 24일로 미루고 23일날 쿠폰이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쿠폰을 보내드렸는데 거기서 고대가 나와가지고 이라해로 결국 획득을 하셔가지고 게임을 한창 하셨었고 그리고 이거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싱을 먹었더라고요. 기존에 제가 있던 곳에 효도라 끝나고 왔더니 자리가 다른 분이 하고 계셔가지고 자리를 옮겼는데 옮기자마자 이렇게 또 템을 먹어서 히트투 플레이 기억 나누는 와중에 저도 이렇게 득템을 한 기억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살짝 넣어봤습니다. 히트투 하면서 매일매일 되게 신선해요. 늘 같은 일인 것 같지만 되게 다른 일이 계속 일어나고 또 이날 오늘 히비레 고대 투혼 나왔다고 프로카가 나왔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것도 좋은 일이니까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플라워님은 좋았던 적이 통제가 풀릴 때려요. 히트투가 보스 통제도 있고 던전 통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또 다 다르거든요. 통제가 풀렸을 때 좋았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지금 이번 컨텐츠는 이렇게 좋았던 기억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매일 오후 5시에 히트투 방송을 하니까 오셔서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후원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일 경우에는 쿠폰이 자동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원 유지가 되어 있는지 한 번씩 상점 크리에이터 후원 오른쪽 하단에 후원 대상자 관리에서 확인을 해주시고 잘 유지해 주시면 쿠폰은 항상 미션 잘하고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이따가 만나 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